안녕하세요 부다방TV 진행자 김인만입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는 초보입니다 유린이 유튜브 초보인데 다양한 부동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책도 14권이라 썼거든요 안 팔리는 책 14권 썼고 이제 15권째 준비하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또 안 팔릴까봐 방송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마리텔도 나왔거든요 김구라씨하고 조영구씨하고 마리텔 나와서 2등 했어 김구라씨 맨날 꼴찌하다가 나 때문에 2등 했잖아 그때 1등이 누군 줄 아세요? 1등이 블랙핑크 내가 재밌게 했는데 블랙핑크보다 더 재밌게 했거든요 근데 블랙핑크한테 밀렸어 인기예요 내가 좀 딸렸지 블랙핑크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블랙핑크하고 같이 사진이라도 좀 찍을 텐데 요즘 블랙핑크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그때는 나는 그렇게 유명한지도 몰랐거든요 무슨 핑크 뭐 이랬는데 그게 블랙핑크더라고 제니하고 그쵸?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쉽게 블랙핑크한테 밀려서 제가 2등으로 했던 기억도 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TV 보다 보면 MBC든 KBS든 여러가지 한 번씩 제 얼굴 가끔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제 코너 이름이요 부다방TV 아는 것만 물어보세요입니다 모르는 거 물어보지만 아는 것만 물어봐 제가요 모르는 거 빼고는 다 알거든 그러니까 아는 것만 물어봐 그러면 모르는 거 물어보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모르는 거 물어보면 패스지 내가 모르는 거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는 안 합니다 저는 아는 것만 합니다 아는 것만 물어보세요 자 아는 것만 물어보세요 이제 본격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림만 부동산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거나 너무 답답하거나 힘들거나 이렇게 뭐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부동산경제연구소 기림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오셔가지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그 중에 괜찮은 질문 필요하다 싶은 질문을 뽑아서 이렇게 부다방TV 아는 것만 물어보세요 이렇게 방송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 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질문 내용을 한 번 볼 텐데요 계약경신천국네요 네 2020년 4월 1일 어 2년 좀 안 됐다 그렇죠 계약경신천국 그러니까 아니 계약경신천국가 아니라 전세계약을 했네요 2020년 4월 1일 날 전세계약을 했고요 이제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어 계약경신천구를 하는 것이 좋겠죠 당연하지 당연해야지 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야 진짜 완전 떠먹여달라 그러네 좋습니다 한번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네 자 이제 본격적인 고민타파에 들어가는데 그럼 계약경신천구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계약경신천구는 전세계약 만기가 그렇죠 1에서 6개월 또는 2에서 6개월 전에 세입자가 임차인이 나는 더 살고 싶어 라고 하면 1회 안에 한 번이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에 안에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살고 싶어 계약경신천구하고 싶어 그렇게 되면 그걸 받은 집주인은 받아들이면 5% 이내로 거의 안 올리다시피 하고 2년을 더 인정해서 세입자가 거주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니야 싫어 거절할 수가 있는데 여러가지 요건들 중에 거절할 수 있을 때는 입주할 때 내가 아니야 내가 그 집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면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을 하게 된다면 빨리 다른 집으로 빨리 찾아봐야겠죠 다른 집을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나요 1에서 6개월 만기 2에서 6개월이라고 했는데 이 1과 2 차이가 뭐냐 2020년 12월 10일이 기준일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계약이나 갱신계약을 했다면 1에서 만기 1에서 6개월 사이에 청구를 하면 되고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계약을 했거나 갱신계약을 했다면 2개월 만기 2에서 6개월 사이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질문자는 언제였죠? 2020년 4월 1일이잖아 4월 1일날 전세계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계약서 쓰고 잔금을 뭐 5월달에 했는지 6월달에 했는지 아니면 잔금을 하고 입주를 4월 1일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던지 간에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했잖아 설마 그때까지 안 했겠어? 그렇죠? 이전에 했으니까 1에서 6개월이 적용됩니다 자 만기가 계약이 4월 1일이라고 했죠? 지금이 2월 26일입니다 오늘 날짜가 2월 26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빨리 빨리 계약갱신 청구를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안 해도 하기 싫다고? 하기 싫으면 이사 가든가 그렇죠? 이사 가든가 전세금 올려주든가 그렇죠? 집주인을 위해서 나는 착한 임차인 세입자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법으로 보호된 계약갱신 청구권 1회 한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청구를 하시면 집주인이 오케이 하면 마음 편하게 2년 더 거주하시면 되고요 내가 거주할 거야? 안 돼 거절해 라고 하면 빨리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에서 6개월이잖아요 1에서 6개월 또는 그러면 너무 기간 다 채우지 마시고요 한 4개월? 5개월 정도 남았을 때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 의사를 표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거절하면 또 다른 집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기회가 될 때는 계약갱신 청구를 꼭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뭘 질문하셨냐면 계약갱신 청구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잖아요 계약갱신 청구는 요식 계약이 아닙니다 특별한 양식을 정해져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사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이나 문자나 이메일을 안 볼 수가 있으니까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내용 증명을 보내도 되는데 내용 증명을 보내면 좀 딱딱하잖아요 왠지 뭔가 좀 경고를 하는 듯한 느낌 받는 집주인 임대인데 약간 살짝 살짝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전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해서 만기가 얼마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나는 계약갱신 청구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은데 주의할 점은 남겨두셔야 됩니다 전화할 때는 녹취? 녹음을 좀 해서 나중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녹음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옆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듣고 있든지 녹취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걸 할 때는 지우지 마시고 이렇게 남겨두셨다가 혹시라도 모르니까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오케이 하면 마음 편하게 2년 거주하시면 되고요 집주인이 안 돼 너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내가 입주해야 돼 라고 거절을 하시면 빨리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끝날 때까지 1에서 6개월 또는 2에서 6개월이라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만기 다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만기 한 4개월 5개월 남았을 때 집주인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의사를 내가 계약기준 청구 의사가 있다라고 표시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다른 집을 알아볼 시간 또 필요하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부다방TV 아는 금방 물어보세요 1화 방송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안 되더라도요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도움이 돼도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안 돼도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은 더 유익하게 준비를 할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네이버 카페 기념한 부동산경제연구소 오셔서 고민되거나 궁금하거나 뭐 그런 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 질문 내용 중에서 좀 괜찮은 내용 뽑아서 이렇게 부다방TV 아는 것만 물어보세요 2화 3화 계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화는 여기까지입니다